국산 돼지랑 굵은 농구랑 비교가 안 돼요.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잖요. 요즘은 손님들이 국산돼지만 찾으세요. 저희 믿고 오시는데 아무 고기나 팔 수 있나요? 그러니 당연히 국산돼지죠. 돼지고기 살 땐 저 꼭 확인해요. 이거 국산돼지 맞죠? 국산돼지예요?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요. 우리 땅에서 키운 우리 게 좋잖아요. 국산돼지를 고집하는 건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. 사랑하면 국산돼지. 국민고기 국산돼지.